오늘 혜성 남녀를 찾아온 분들은요. 반백년이라는 세월을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온 누구입니다. 어떤 분들인지 함께 보시죠. 이게 아저씨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좁아온 사람이 이거, 혼자 산다 이거. 아이씨! 아, 뉴스 좀 봐야지. 돌아가는 걸 봐야 돼, 세상 돌아가는 거. 저 물로 한 번 헹구. 아저씨, 물을 더 넣어서 씻어. 아이고, 여기 와서 잔소리 하고 있어, 내가 알아서 하는데. 이게, 이게. 이게, 이게. 나 언제 먹어도 맛있어, 이렇게. 똑바로 앉아야지. 똑바로? 끄트머리, 차라리 이렇게 끄트머리 한 놈. 설거지는 오늘은 내가 할게. 자기 자전거 탕. 나오니까 좋긴 좋지. 그럼. 그래도 자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기적이야. 딱 아팠을 때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이랬을 때보다도 여기 움직이니까. 자기가 원래 근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게 다 빠졌어. 척추관, 협작증은 그냥 오랫동안 누워 있을 때 이 다리 근육이 다 빠졌거든요.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면 근육의 기억이 사라지는 근육 기억 상실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.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심각하게 줄어들면 근육의 기억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근육 기억 상실증이 다시 말해서 죽음을 몰고 올 수 있는 질병 폭풍의 시작일 수 있겠습니다. 왜죠? 왜죠? resultadoOST Venour